네 오늘 편지는요 충남 홍성군에서 오은숙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지금 아버지께 쓰셨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데요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은숙님도 힘내시고 또 아버지께 건강식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네요 윤지원씨는요 우리 자상한 아빠 공감이에요 강가영씨 와 아빠 부러우시다 우리 아빠는 동생편만 드시는데 우리 아빠도 조금만 저에게 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양혜진씨 아버님이 꼭 완쾌하시길 바랄게요 다 깔끔하게 나아지실 거예요 은숙씨 화이팅 김지원씨도 꼭 완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편지 주신 오은숙님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편지 고맙고요 슈퍼주니어 캐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상민씨가 군 전역하고 복학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오네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 생일이었다는 생일 축하드려요 화요일날 생방송이 아니었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보내주셔서 제가 또 입어드렸네요 우선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슈키라에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늦었지만 8597님 밖에 눈빨 날려요 진짜 이제야 눈을 처음 봐요 너무 기뻐요 진짜 밖에 눈 와요? 여기도 오나 여의도도? 4648님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슈키라 듣는 중이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5219님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슈키라 감사합니다 최유진씨 렉디 갑작스럽게 사촌오빠가 군대 간다네요 유융 뭐 남자친구도 아니고 사촌오빠인데 되게 각별했나? 그리고 또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좀 놀랐긴 한데 또 어쨌든 가야 되는 거면 잘 보내주시고 좀 추울 테니까 오빠도 걱정 안 할게요 오빠도 할 수 있어! 이런 힘낸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우리 끝곡 김형중에 가까워진다 준비했고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우리 끝곡이 더 달콤한 키스 가족들로 인사 나눠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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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